뉴스에 요즘에 나오던데 요즘에 뭐 이런 게 이슈라던데 인스타나 이런 데서 최GPT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뭘까? 안녕하세요 중도일보의 윤주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인 최GPT에 관련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최GPT를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전문 교수님한테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 보셨죠? 거기에 자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비스는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주죠 기존에 우리가 챗봇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해서 일정한 질문에 일정한 대답 이 최GPT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연어를 얘네가 구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최GPT한테 질문을 해보는 것부터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셨죠? 뿐만 아니라 제가 부자는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보니까 부자는 운도 필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가 알려져요 그래서 혹시 운세 같은 것도 알려주나 해가지고 94년 개띤데 오늘 운세 좀 알려달라 했더니 챗GPT는 점성술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챗GPT로 인해서 보자마자 가장 고민되는 거 하나 바로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컴퓨터 발전하다 보면 나 나중에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너무 들어가지고 대전대학교 AI 융합학부 정관우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걸로 이제 사라져가는 직업이 있을까요? 이랬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콜센터 같은 직업은 예전부터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챗GPT를 활용하게 되면은 AI가 대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자인데 글도 얘네가 대신 써주는 거 아니고 나도 영상 만드는 거 얘네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고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게 사실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AI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혹시 너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울증 내가 먼저 아까 의사가 아니어서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순 없지만 대화를 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스는 풀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자로 그래서 얘랑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네? 도움이 되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아직 조금 얘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심심이 아시죠? 그래서 심심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이 나쁜 말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얘 채 GPT도 아직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 GPT 같은 게 시장의 활성화 그렇게 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위험성 있는 발언들을 할 수가 있대요 좀 얘네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감수하고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오류에 대한 책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도구도 사실 사용법을 알아야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아야 사실 활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주의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QR코드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입도 굉장히 간단해요 가입하고 핸드폰 인증만 하면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는 보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일 때 많이 해보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 확률 계산을 하는 거래요 확률만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딥러닝을 바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아까 물어본 질문이랑 지금 물어본 질문이랑 달라요 얘가 그 사이에도 공부를 한 거야 얘가 나보다 낫다니까요 얘가 더 나아요 왜냐면 얘는 공부를 계속하는 애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 제 생각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도대체 뉴스에 요즘에 나오던데 요즘에 뭐 이런 게 이슈라던데 인스타나 이런 데서 채집집피티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댓글에 채집피티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쪽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중도일보 영상 보다 재밌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중도일보 홈페이지나 중도일보 유튜브 링크에서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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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